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수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당의 음식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수박을 한 통으로 사서 이렇게 깍둑썰기 해서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이맘때쯤에 설탕을 너무 많이 뿌렸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뜨거워 너무 쫄깃쫄깃 바삭하니 Type cu produz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막걸리는 소리! 알아서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다! 엄청 맛있다! 맛있다! 다음에! 으깨! 너무 맛있어 오징어 수박주스 땡모반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